박스를 뜯고 있습니다. 박스에서 더스트백 하나가 나왔습니다. 더스트백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? 글러브가 나왔습니다. TS 글러브입니다. 자수도 들어가 있는 오더 글러브입니다. 가죽의 이름은 제펜 프로 하이드. 상당히 촉촉한 느낌의 가죽입니다. 볼을 한 번 받아보고 싶어졌습니다. 길각을 잡고 사용해보았지만 공을 꽉 물어주지 못한다고 합니다. 수타로 길각을 수정해보겠습니다. 수타로 길에 붙어있습니다. 시타로 길을 꺼내는 양도는 시타로 길을 이끌었습니다. 다시 보아서 길거리는 남자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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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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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걱을 다시 잡아보았습니다. 포그 장면을 보시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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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그 장면을 보시겠습니다.